안녕하세요. 신녀영입니다. 여러분, 인생 로맨스 영화라고 소감난 너를 만난 여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여러분들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 두근두근 첫 연애 바이블 너를 만난 여름을 강력 축하를 드릴게요. 이 영화가 무려 천만 알라비를 피워놓는 아시아 최고의 로맨스 영화라고 해요. 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연애를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학창시대로 떠오르면서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나의 소녀시대와 장난스러운 키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여러분들도 함께 영화 남성하시고 달콤 찬렘 가득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를 만난 여름은 지금 바로 롤데시네마에서 사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우리 모두 영화보러 갈까요? 우리 모두 영화보러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